안녕하세요. 학교네? 왜 학교를 불렀죠? 스쿨어택해요? 안녕하세요. 제보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훈훈한 사연을 적어 주셨더라고요. 집 거고 있었는데 너 너무 퀴고 할 테니까 이러해서 가방을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. 평소에 무겁게 들고 다녀요 가방을? 6권씩은 들고 가는 거 같아요. 그 가방 제가 들어주면 어떨 거 같아요? 너무 좋죠. 가방 들어주러 나 여기까지 왔다고? 싫어합니까? 다 하겠다. 어떠까요? 엄청 무겁게 하고 다녔어요. 다 들고 다녔으니까 거의 친구시다 이러면 책 읽을게요. 학원 책 두세 개 들어가면 곧 한 년 쓰면은 다 뜯어져요. 누가 해준다 그러면 진짜 고마울 거 같긴 해요. 그건 그분이 자원하신 거 아니에요? 운동할 때 얼마나 걸려요? 가방 같은 거 무겁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무거워요? 살짝 들어봐야 돼요? 와 무거운데? 대학생 전공 도서보다 무거운데? 이제 한 번씩 학교로 오다 보니까 책을 다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와야 돼서 아 맞네 학교에 두고 다니지를 못하네. 얼마나 걸려요? 등교할 때? 입은 좀... 가방 안 무거워요? 튼튼해서? 전혀 안 들... 야 잠깐만 이거 10kg 넘을 거 같은데? 이게 들만하다고? 키! 튼튼하네요. 가방 누가 평소에 들어주면 어떨 거 같아요? 저... 좋아해요. 인터뷰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? 송구팅이라도 어 맞아요. 등교할 때 어때요? 가방이 무거워요? 얼마나 무거워요? 어깨가 부서질 만큼? 와 얘가 아까 그 남자애보다 더 무거운데? 키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에요. 평소에 누가 들어주면 어떨 거 같아요? 좋죠? 황재 라는 친구 누군지 아나요? 이 친구예요? 아 좋아요 이리 와요. 구독서 시켜볼게. 가방 가방. 가방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들어주러 왔어요. 아 너무 죄송해요. 내가 학창시절에 이런 걸 들고 다녔나?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아 그래서 다 들고 들어가야 돼서? 네. 사람들은 가방이 맞나 싶은데? 그거 하시죠. 아 근데 무슨 무슨 책 들어있는 거예요? 오늘 든 과목 책이야. 신발도 들었고 신발 왜? 아 학교 신회와 들었고 아 쓰레퍼? 네네. 중간고사 준비 잘 돼가요? 준비라는 게 뭐였죠? 준비라는 건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한 말을 기억하고 선생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. 어떤 말씀? 국어 문학 시간에 아침에 엄마가 재활용품을 치우라고 하셨나 봐요. 다 일어나서 11시까지인데 10시에 허겁지겁 일어나셔서 결론적으로 내신 시험과 관련 있는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니죠. 언니 잠깐 기억난다는 거죠.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내신이잖아요. 걱정 안 돼요? 영어를 못 해가지고. 저 중학교 때 내신 영어 1등이었어요. 오 진짜요? 내신 영어도 어떻게 해요? 다 외워야죠, 실제로. 맞아, 사실 본문을 외우는 식으로 거의 다 돼요.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데 내신을 다룰 때는 선생님이 수업한 걸 바탕으로 그걸 암기한 거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라서 사실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맞긴 해요. 아 진짜요? 선생님이 알려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선생님 포인트를 안 잡아주세요. 아니, 아니, 아니. 말했을 거야. 지문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문법 설명을 하셔. 그럼 그게 나오기 좋겠어, 안 좋겠어? 그렇죠. 중요하니까 끊고라도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. 되겠다는 얘기죠. 근데 아마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을 봐야 하죠, 우리가. 그러다 보면 정시 영어가 섞여 들어. 내신은 그냥 안기라면 수능은 조금 더 스킬도 필요하고 근래 내용을 많이 보는 거. 우리가 볼만한 영어 구조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있어요. 네? 패러프레이징. 그걸 다시 바커바락이라고 하거든? 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말 하나 던져주고 쉬운 말을 풀어준 거야. 당장 내가 어려운 말을 보고 딱 이해가 안 갔더라도 밑에 걸 보면서 찾아보는 거야. 키워맞추기를 해야 돼요. 그런 게 되게 중요해. 할 수 있겠죠? 할 수 있겠죠. 걱정 안 해도 돼요. 잘할 거예요. 사실 인생의 반응이 자신감이에요. 그 말씀 다 할 수 있어요. 해볼게요. 내일부터 할게요. 다이어트예요? 오늘은 다이어트가 아니에요. 제가 사실 이타경 씨를 더 좋아해서 배신감을 느껴진다. 지문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? 왜 이타경 씨가 줬습니까? 생긴 게 너무 잘생겼어요. 저도 타경이를 사랑하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. 학원 가요, 오늘? 안 가요. 맛있는 거 먹을래요? 네. 뭐 먹으시면 돼요? 같이 먹으면 모든 맛이 있지 않을까요? 이타경 좋아한다. 대니래요? 학교 끝나면 지금 시간 집에 가서 월수는 학원에서 6.8. 12시 넘어져 있고 화목은 7시 9시까지 아 막상타.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? 맨날 자고 자고? 3시간 잔다며? 왜? 호남 그거 자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난 13시간 자기가 풀리던데? 주말에 자죠. 10시간 자지 않을까요? 일요일은 어차피 밤에 과외가 있어서 낮에는 좀 자도 되거든요? 거의 재수학원 급인데 일정은?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어요? 난타 수행평가 봤는데 스트레스 확실히 풀렸네 수행평가 찍어 봐가지고 박자 감각이 똥이구만 박자 감각이 이상한 간식 군무니 너무 귀여워 어때요? 오늘 평상에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걸어줬잖아요? 네 너무 편했어요 진짜 얘가 편한 거예요? 본인이 편한 거 아니에요? 다행히 얘 편했다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가방 다시 줄까요? 현실의 무게를 느끼도록 하세요 시작 오 나 턱 떨어지는 거 project 여 Team seben harder 앞이 뭔가 더 가벼워요 조심히 들어가십쇼 예 계세요 안녕 조심히 가요 수업 잘 듣고 출가로 안녕 확실히 옛날 생각 딱 난다 어릴때 가방 메고 다 tamam 엄청 많이 나요 사람 얼마 없는 버스에서도 뒤로 계속 신더라구요 뒤로 계속이 칠 거 아니야 아 얘들 어떡하지? 전혀 힘들겠구나 난사가 들었죠 네 여러분 유니브 팬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은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요 유니브 클래스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아이템, 사양 같은 것도 많이 남겨주시고 유니브 클래스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